오 최민씨 저희 컴백을 그렇게 기다리셨어요? 그럼요 우리 은채은행장님 컴백인데 제가 안 기다렸겠습니까? 아니 최민씨가 이렇게 또 띄워주니까 진짜 컴백 많나 봐요 진짜 오늘은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르새라핀 컴백 모델 보려면 빨리빨리 시작해야 한다고요 재미있는 냉장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지 은채은행장이 매일 보고 싶은가 우리 르스라핀 언니들 이 지 사실 저는 이번 퍼포먼스를 보면서 감히 도전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저희 르스라핀한테 감히 도전을 하신다고요? 네 제가 최원씨 발 스텝 발 이거 뭐야? 유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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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안무를 봤는데 이 발재간이 남다르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스텝에 나름 자신감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? 아 그러세요 진짜요? 이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? 바로 해볼까요? 아니요 제가 연습은 해왔는데 포인트 살짝만 알려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쉽네요 네 쉬워요 준비됐어요 최민씨? 네 준비됐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? 네 혹시 어디 채시죠? 어디 채시냐고요? 채가 어디죠? 무슨 채씨예요? 잘 길 채 아 다르지만 그래도 네 같은 채니까 네 같이 호흡을 한번 맞춰볼까요? 아 그럼요 네 나오시죠 자 그럼 뮤직 큐 뭐 두 해 나쁘지 않아요? 잘했어요 정말요? 네 꼴등을 한번 매겨주시겠습니까? 네 둘 셋 저라고요? 아무래도 혹시 2등은? 2등이요?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친구 할 때마다 항상 소외감을 느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결국 흥분